돌을 닦는다고 하면요. 왠지 이해 타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너무 감... 저는 깨어서 영감대로 움직였습니다. 그러시는데 제가 할 때 그 영감은 영감이 아니에요. 여러분의 그냥 고정관념이지. 고정관념을 영감으로 착각하시고 난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. 이런 아상까지 갖게 됩니다. 그때 그분이 이해해줬다는 남들한테 물어보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. 제발 나한테 신경을 좀 안 써줬으면 좋겠다. 저분이.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죠. 어디서 이런 오차가 나는지 계산 못하면 보살도 못해요. 보살도는 과학입니다. 정확해야 돼요. 정확하지 않은 만큼 반드시 과보로 돌아와요. 마이너스 과보로 돌아와요. 이러면서 계산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.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. 왜 이런 얘기 드리냐. 금강경이나 이런 데 무상보시하라 그래요. 불교에서 무상보시. 예수님은요.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. 그러면 왠지 좋은 선행은 예타산을 하나도 안 하고 수지타산을 안 하고 하는 게 좋은 선행 같죠. 그건 진짜 막 묻지마 선행이 돼요. 묻지마 선행. 그게 아니고 내 욕심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 선행을 함으로써 내 애고가 입을 피해와 이익도 따져보고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내 애고가 좀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해도 대야적인 양심 분석을 해보니까 이랬을 때 얻는 이익이 커요. 그래서 내가 이 잃는 손해보다 너무 커서 이 손해가 달갑게 느껴질 정도 됐을 때 양심 편을 들고 하시는 게 양심적인 보시가 되면 돼요. 무상이라는 데 걸리지 마세요. 욕심 부리지 말아야 얘기지 그게 별 얘기 아니에요. 무상이라는 데 걸리셔가지고 묻지마 보시를 하시면서 나는 무량공덕을 쌓고 있다고 오판하실까 봐요. 기부 하나 뭐 하나 할 때 꼼꼼히 계산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요.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착취합니다. 자기가 보살이라면서 기부해달라는데 쉽게 거절 못하겠지 하고 덤비면 여러분 껌짝없이 당합니다. 보살이시라면서 이것도 기부 못하세요. 아니 내가 억지로 강요당에서 기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. 나도 내 계산에 맞아서 해야 돼요. 이런 게 보편적인 문화가 돼야 돼요. 계산을 너무 안 하시고 하면 안 돼요. 그게 상대방을 되게 숨막히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계산을 하셔야 돼요. 그 계산 안 한 만큼 여러분한테 그 과보가 돌아오는 요행이 계산 안 해도 맞을 때가 있어요. 요행이 맞으신 거지 그렇게 계속 사시면 계속 센 걸 맞게 돼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드리느냐. 이의 타산 아까도 말했지만 이의 타산을 안 해야 뭔가 더 뭔가 더 잘한 것 같단 말이에요. 안 그래요. 실제로 계산을 꼼꼼히 사지 않으면 묻지마 투자, 묻지마 기부, 묻지마 보시, 묻지마 자선 이런 거 안 돼요. 그게 복인지 독인지도 모르고 막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 고정관념대로.